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 폐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적자가 발생하면서 문 닫는 여행사가 늘고 있고,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도 자본금 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가장 주모가 큰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설립 40년 만에 최악의 불황입니다. 포항 지진이나 메르스 사태 때는 그나마 해외 여행객 유치로 버텼지만, 최근 석 달 동안 국내외 할 것 없이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당장 직원들 월급과 차량 유지비로 매월 2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어 운영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소규모 여행사들은 대부분 휴업 상태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호텔과 리조트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대형 호텔과 리조트 10여 곳 가운데 2, 3곳은 이달 안에 자본금 잠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인건비와 유지비 등 한 달 평균 7, 8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투숙객과 행사 유치가 석 달 넘게 끊기면서 적자 운영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형 호텔과 리조트의 전체 고용 인원은 평균 2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의 연쇄 폐업과 무더기 해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